미션을 보냈어요! 성공이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드리는 게 없어요 취향은 누구랑 가훈이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가은입니다 자, 오늘은 시흥시 대표 전통시장, 산미시장입니다. 오, 소리 질러! 네, 이곳 시흥에는요, 지역카페가 있어요. 이 시루로 물건이나 뭘 먹을 거를 사면은 6% 할인이 된다고 해요. 상인분들도 이 시루로 돈을 받으면 수수료를 안 뗀다고 합니다. 파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있어, 이조, 꼭 먹고, 알 먹고, 과제 잡고, 도랑치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루로 한번 제가 시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시루를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저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하루 종일 쫙쫙 굴고 왔단 말이에요. 어머님들이나 상인분들한테 노래를 한 순서를 불러드리고 이어서 부르기, 성공하면 미션 성공. 도전! 미션을 보여주세요. 찐찐찐찐찐. 찐이요. 성공이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드리는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장이 엄청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막걸리 한 잔. 성공. 어디, 어디세요? 여기 떡이. 떡이구나. 이거 맛봐도 돼요? 이게 갓 나와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맛있게. 진짜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대박. 쑥 향이. 향이 엄청나요. 빈님이 빨리 돈 줘요. 나 두 번 성공했잖아. 이거 살래. 어머니 결제할게요. 오케이. 결제하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샀어요. 딱 이거. 이거 맛있어요. 어머니. 떡볶이. 떡볶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성공.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성공했어요. 지금 세 번째 성공했잖아. 어머나. 어머나. 여자의 마음은. 살게랍니다. 성공. 빵을 좀 살까 봐. 지금 저 얼마 있죠? 5만 4천. 5만 4천. 나 부자야. 시루 결제. 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 만두 사야 돼. 만두. 만두. 만두 주세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네. 맛있게 쪄주세요. 네. 여기 진짜 없는 게 없다. 시흥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과일도 팔고. 야채도 팔고. 옷도 팔고. 족발. 반찬. 떡볶이. 오뎅. 없는 게 없네요. 옛날 통닭이잖아. 나 맛있어요 하고 누워있어요. 순대. 순대. 제가 또 순대 귀신이거든요. 아 감사해요. 내가 좋아하는 마약 김밥. 향기름이. 냄새 한번 맡아봐요. 향기름 냄새. 아 대박.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건을 좀 사보니까. 엄청 싸요.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그냥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님. 노래 잘하세요? 아. 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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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이렇게 양손 가득 샀습니다. 산미시장 인심도 좋고 물가도 좋고 너무너무 좋네요. 이걸 이제 먹어야 하는데. 어디서 먹냐. 어디서 먹냐. 어디서 먹냐. 여기 새로 생긴 호수공원인데요. 거기 가서 또 물멍 때리면서 이 산 것들은 죽으라고 해석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호수공원 가보실래요? 문 Kollegen 있으며 햇빛을 강하게 잔디 찰ً–있고 여기uerdo 더 푸짐하고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런 게 좋은 곳이에요. 우후ⁿⁿ premature 여기 호수 딱 보이네. 여기 자리가 좋네, 카페가. 분수 멋있다. 여기는 은계호수공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오난산 전망공원이에요. 미쳤어! 핑크빛이야, 핑크빛, 핑크빛.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니 또 높게 잡았네. 여기 전망 죽인다. 진짜 전망공원 맞네, 전망공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야. 꽃과 호수의 운명적인 만남. 자, 드디어 이렇게 화려한 식탁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도 갔다 오고, 호수공원도 오고, 전망공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산미시장 많이 많이 가주세요. 진짜 음식도 너무 푸짐하고, 근데 가격도 너무 저렴하니까. 그리고 제가 시루 꿀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시루라고 있어요. 그걸 어플에 설치하셔서, 하루에 만보를 걸으시면 100원이 적립이 됩니다. 10일 하면 1,000원이잖아요. 10일만 만보 그냥 산책 싹 이렇게 호수공원에 오셔서 싹 걸으시면, 1,000원 모이면 이 김밥 하나 먹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 알려드렸으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진수성찬 만만세! 어서 오세요, 빨리 드세요. 진수성찬입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드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살 좀 쪄. 더 말랐어, 왜.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아니, 근데 저녁에 잘 때 난 막걸리 쪄고 먹었지. 오, 오케이, 오케이. 가세요!